저도 이거 궁금한데요. 6808님께서 유현석씨 이상형이 궁금합니다.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데이트하고 싶어요. 제가 예전에 누나랑 광고 촬영할 때 이런 질문이 있어서 우리 솔직히 그때 얘기해요. 우리 광고 촬영할 때 리포터 분이 오셔가지고 서로 이상형 물어봤잖아요. 근데 우리 진짜 마음에도 없이 서로를 꼽았죠? 정말 마음이 전혀 없으셨나요? 아니 있었죠. 있었는데 그때는 안 친했잖아요. 저희가.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상 유현석씨입니다. 그리고 유현석씨도 예의상 조윤이십니다. 근데 항상 보면 영화 홍보하고 드라마 홍보할 때도 보면 내 곁에 있는 여배우를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. 맞아요. 그게 약간 매너인 것 같기도 해요. 여기 또 이상형이 나오니까 저는 또 변함이 없네요. 그때가 몇 년 전이죠? 한 3년 됐나? 네. 3년 정도. 유현석씨는 3년이 지나도 이상형이 변함이 없이 저래요. 여러분. 한 달음에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